이성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어 이성으로 물건을 안 산다는 거야 뭘로 사요 감정으로 사는 거야 감정으로 이거 하나 더 준다 여기서 개를 직접 썰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니까 옆에 폭폭 싸놓은 게 개가 들어간 건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 이걸 사 가지가 않는데 기분이 좋아 만족해버려 그렇지 이게 상술이야 이게 인간은 이성으로 물건을 안 사요 감성으로 사버려 감정으로 감정으로 사니까 보이면서 만들면서 싸놨거든 저거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막 놀아주기 바빠 저기 싸놓고 거기다 이거 이거 뭐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하고 싸놨으면 구실 거 사나 똑같은 물건인데 안 사요 여기 전시해 놓고 막 기름 냄새를 튕기면서 막 게마살을 찢어가지고 겟 껍질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겟 껍질에서 살 빼가 막 집어넣고 아니 거기다 밀가루 섞어가지고 막 튀기는 걸 봐야 이놈을 먹게 이게 게마살이고 그러면 막 그게 집에 가서는 진짜든 가짜든 맛은 좋거든 누가 이게 진짜 살이냐 아니냐 뜯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먹지 맞아 안 맞아 얼마나 상술이 감정의 지배받아 이성의 지배를 안 받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편 가르기가 편 가르기가 좌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게 이게 그만 편 가르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은 다 죽어가는 거야 어 고래 싸움에 세우고 덩치는 격이야 아니 잘난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하고 맨날 치워받고 싸우는데 국가예산은 558조 땅땅 통과돼서 아무리 싸워봐야 전부 다 그대로 되는데 싸움에 해야하노 맞아 맞아 아 거기서 국민 배당금 주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상속세 없애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라 망하니까 상속세 없애자 이런 사람이 있나 없어 맨날 국민들의 감정만 건드리는 거야 이성을 속이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건데 맞야맞아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스키즈 파시즘이야 스키즈 파시즘 무슨 얘기 하죠 파시스트 이거는 독재자지 스키즈 파시즘은 아주 악랄한 독재 라는 뜻이야 아주 악랄한 독재 스키즈 파시즘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 이런 정치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자 그 자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잘 봐요 대통령은 누구든 잡아넣지 않겠다 대통령은 아버지와 같다 군사부는 이건 대통령 맞죠 이 군사부는 삼위일체죠 군사부는 하나의 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군사부는 한 몸이니까 대통령을 잡아넣으면 되나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보수 정당이 대통령 돼 가지고 노무현 조사 지시 해산했어 그냥 노무현 조사 딱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지 대통령 물러나자마자 시체가 돼 버렸어 우리가 꼭 이런 걸 봐야 되겠어요 대통령을 5년이나 했으면 수고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 그런데 대통령이 지낸 노무현을 그냥 시계를 뭐 어쨌다 돈을 뭐 어쨌다 이게 대통령이 도둑질을 하고 싶은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 한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대통령 될 수가 없어 다 국민 애국자들이야 애국자들 부산이 이해가죠 아직 허경영을 못 만나서 지금 떡을 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국운이 들어봐서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정국이 이렇게 되니까 허경영이 가 이렇게 하니까 고생을 하는 거지 어느 대통령이 국민 괴롭히고 싶고 인기 안 올라가고 싶은 대통령 어디에 있노 국민 간 빼먹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노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없애야 돼 나는 두고두고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은 거나 김영삼 김대중 감옥 간 거나 김대중 감옥 간 거나 또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이런 대통령들을 물러난 다음에 감옥에 넣는 민족은 이게 올바른 민족이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비록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나 그러니까 군 아버지와 스승과 대통령은 절대 우리가 잡아넣어서는 안 돼 알았죠 어떤 대통령도 국민 잘 살게 해서 인기도 올라가려고 우리지 국민들 속에 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없어요 그거 일일이 말꼬리 시비 걸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소출을 안 받는데 임기 이후에도 대통령의 형사소출은 하지 않는다는 헌법을 내가 바꿀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재헌 새로 만들어 전직 대통령은 역사가 심판하지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 이거 넣어 나올 거야 내 말 이해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 이것은 나를 법으로 따지지 말라 국민들이 나중에 내가 뭘 했는지 그때 내가 내가 기어른 놈이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심판하라 그러나 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심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문 중에서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아버지 참 못됐다 이런 평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넣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심판 할 걸 왜 법이 심판하냐 대통령 아닌 장관이나 비서는 법으로 심판해야 돼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우리가 고생했어 존경해줘야 나라 꼬라지가 된다 이 말이야 앞으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잡아넣는 제도 이거는 없애고 물론한 대통령은 역사만이 심판할 수 있다 명문조항을 법에다 넣어서 재헌을 할 거야 어때요 국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 까지 무한 봉사하는 대통령 보고 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럼 누가 대통령을 소신껏 하겠노 마음 놓고 그래 안 그래요 코에 걸면 코에 걸면 기에 걸면 기걸인데 법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대통령 발목을 잡아가지고 사사건 끈 끈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그래서 젊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나는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넣는 민족 세계에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한민족이 세계 최고 국가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최고로 많이 잡아넣는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홍보가 되나 세계 통일 대한민국 할 수 있나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복잡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 Bun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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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